과연 이번에 선거구를 통폐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대답을 바로 확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 증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원죄를 따지자면 국회에서 여기서 3명 늘려달라고 했는데 2명으로 줄여서 통과를 시켜버려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고공철 위원장이 정치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실제 싸움은 군인이 하는 현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늘 있는 일이죠. 볼모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출근기 시위를 두고 시민 출근을 볼모로 한 시위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박경석 대표가 당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면 저희들한테 어마어마한 욕설이 온다. 여기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저도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절반한테는 과격한 소리를 듣고 당신만 욕설을 듣는 게 아니고 나도 심한 욕설을 듣고 있다. 이렇게 받아친 게 된 거거든요. 이걸 등가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악플이 달린다고 해서 본인이 정치 활동하는데 위축이 되고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미 본인은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볼모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는데 이거 사실 혐오적인 표현인데 언론에서도 정말 생각 않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슨 파업 얘기만 나오면 시민을 볼모로 한 부터예요. 많이 나오는데 잘 단어를 선택해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경제지에서 그러고 있죠. 아니요. 다 써요.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존재의 이유입니다. 가수 김종환 씨의 존재의 이유. 그 노래 혹시 분석하십니까 오늘? 바로 알아차리시네요. 이게 사실 90년대생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노래라서 옛날 노래라서요. 다행히. 네.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지방선거가 한 달 가까이로 다가왔잖아요. 계속해서 선거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경폐학 관련한 이슈가 많이 좀 논란이 됐었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안 그래도 저희 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인 인터뷰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만.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는 존재의 이유로 잡으셨네요. 네. 누구의 존재를 말씀하시려고. 네. 사실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도의원 선거구 중에 일도 이동의 갑구와 을구를 통합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렇죠. 이 개정안은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제주도지사가 공석이니까 권항대행에게 제출한 권고안을 올려서 침사를 한 건데요. 여기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번에 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 위원회는 사실 제주특별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법에 보면 도의회의 기능 강화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제4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데 따라서 도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 위원회는 도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겠죠. 과연 이번에 그 선거구를 통폐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대답을 바로 확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주도 의원이나 전국광역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건요. 사실 또 국회에서도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권한이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국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 공고안은 여기서 내놓는 거라서 최소한 그 선거구 통폐합이나 그 획정에 따른 도민사의 갈등이나 혼란 같은 거는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가 이번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통폐합 논의가 됐던 선거구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 당연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북동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삼양동이랑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저라도 좀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북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한 명이었다가 통합을 하게 되면 한 명 이하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까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 한 명이 여러 지역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좀 신경을 써주는 정신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 동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좀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표성도 좀 희미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산 문제도 좀 있는 것이고. 네. 그게 가장 예민한 이슈죠. 어쨌거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는 또 그 대표성이 좀 축소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원 선거구 통폐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도민사회의 혼란이나 갈등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걸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충분히 했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선거구 통폐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좀 원죄를 따지자면은 국회에서 여기서 3명 늘려달라고 했는데 2명으로 줄여서 통과를 시켜버려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국회에 올라간 그 개정안 안건이 작년에 위원회가 내놓은 공고안을 바탕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위원회는 의원 수를 모두 3명을 늘리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공고안을 내놓았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주시 애월을 하고 아라동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 크게 늘어나서 반드시 이제 분구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간략히 좀 설명 드리자면 헌재에서는 광역의원의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3대 1로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2019년에. 이게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주민수보다 3배가 넘는 선거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대표성의 문제 때문인데요.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사는 인구수가 1,000명이고 B라는 지역에 사는 인구수가 1,000명이라고 했을 때 A 선거구에서는 도의원 1명이 1,000명을 대표하게 되는 거고 B 선거구에서는 도의원 1,000명을 대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대표성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B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같은 세급을 내면서 좀 예산 배정 같은 측면이나 이런 데서 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헌재 결정이 2019년에 나왔고요. 당장 다음 도의원 선거인 그러니까 6월 1일에 치러지는 그 선거에서는 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를 반드시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네. 헌재에서는 이제 분구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구를 나누는 것. 획정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역할이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작년에 도민 여론조사까지 실시를 했었죠. 기억납니다. 그게 제 기억에 아마 지금의 의원 수가 적당하다거나 혹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한 90% 가까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더 이상 늘리지 말라. 네. 뭐 이건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요. 국회의원이나 뭐 지역의원이나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민한 부분이죠. 뭐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데 도민 여론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국회에서 의원 증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여러 가능성을 좀 봤을 때 왜 선거구를 통폐업하는 논의는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내고 코를 풀고 싶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모르겠는데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욕 안 먹는 방법. 네. 만약에 위원회에서 인구 수가 지금 적은 제주시 환경추자면이나 서귀포시 정방중앙청지동 선거구를 다른 선거구와 통합하자는 논의를 한다고 했으면은 거기 이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반발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피하고 싶어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선거 직전에 그 국회에서 의원 수를 두 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바로 통과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처럼 이번에도 좀 순조롭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거 아닐까 하는 겁니다. 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석수 늘리는 거랑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 의원수 늘리는 거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던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의원 수를 그냥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다고만 한다면 큰 갈등이나 반발 없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자체가 또 필요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수가 늘어서 어쨌든 이번에는 선거구 3곳이 분구가 돼야 된다. 늘어야 된다. 이러면은 의원 3명을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5곳이 늘어야 된다. 하면 5명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의원 증원이 제한이 있고 이게 다 되지가 않으니까 선거구 통폐합 논의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논의를 하라는 게 선거구 획정위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의원 증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좀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통과되기를. 그다음에 조 기자님 말씀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플랜 B를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대안을. 혹은 생각은 했는데 욕먹을까 봐 말을 안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에 그 흑정위 회의 논의하는 안에서도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미리도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시민사회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는 논평을 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좀 무책임하게 정수증원을 결론을 잡고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마치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처럼 이번에도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증원안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는 거는 요행에 기대는 거 아닌가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원이 통과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그럴 거라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또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리부터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고. 교육위원 문제도 걸려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지금. 어쨌거나 국회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한 명 그리고 비례대표 한 명 이렇게 두 명만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날 획정위원회가 바로 긴급회의를 오후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고요. 그날 위원회에서는 일단 국회에서 두 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지금 수정된 축소에서 수정된 데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입장만 그때 내놨었거든요. 당연히 세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지 않았나 싶은데요. 회의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거의 다들 엄청 당혹했고 멘붕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애월하고 아라동에서는 선거구 하나씩은 늘려야 되니까 다른 선거구 하나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다음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며칠 내로 통폐합해야 되는 선거구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다들 좀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서 이거 획정위원회에서 결론 못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면 그 획정위의 결과 보고서가 22일까지 나왔어야 했거든요. 그 기한에 따르면. 그런데 지난 20일에 열렸던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여기 조례에 따르면 만약 획정위에서 끝까지 결론을 못 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앙선거구에서는 사실 제주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 감정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수대로 그렇게 가장 적은 선거구를 통폐합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갔다면 제주도가 강요구의 선거에 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내팽개쳤다라는 지적도 아마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만약의 경우였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지금 일도이동 갑과 을구가 통합이 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이것도 좀 의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항상 통폐합선거구 대상으로 얘기된 지역이 아니라서 더욱더 의문자들이 왜 일도이동이 갑자기 나왔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 얘기가 됐던 곳은 아까 서귀포시 그쪽이랑 제주 환경추자면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난 20일과 22일에 열렸던 회의에서 총 세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서귀포 천지중방 정방을 인근에 있는 서귀포 지역하고 통합하는 것. 이 하나의 안이 있고 그리고 한경명과 한림무블 통합하는 방안. 이게 또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도이동의 갑과 을을 통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한경하고 한림무블 통합하게 되면 인구수가 또 헌재에서 정한 인구 편차 기준을 또 넘어서게 된다고 해요.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서귀포 선거구를 통폐합하게 되면은 이게 제주 지역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는 어쨌든 애월하고 아라가 하나씩 두 개가 늘어나게 되고 서귀포시는 결국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한경과 한림무블 통합하게 되면 인구수가 인구 편차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은 그게 또 이제 기준일마다 좀 다르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결정되기 전에 서귀포 지역의 도의원들 그리고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내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간략히 말하자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의 격차를 더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항상 이제 예산 배정이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서귀포시는 항상 제주시에 좀 밀리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특별법에는 기존의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불이익 배제 원칙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지역구를 만약 하나를 줄이게 되면 이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가 됐던 그 1도 2동 지역이 지금은 인구석 다시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자는 결론이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참고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께서 1도 2동에 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 사는 지역에 통합이 되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항의도 좀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선거구 획정이 배경이 있는데 획정위원회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내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최종 공고안을 내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거기서 고공철 위원장이 정치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실제 싸움은 군인이 하는 현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늘 있는 일이죠. 네. 제주도 의원을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을 늘리는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이런 희생이나 불만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토로를 했는데요. 결국에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게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공철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민사에서 더욱 좀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욕설의 상대성입니다. 욕설의 상대성이요? 무슨 말일까요? 지난 21일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이 날을 앞두고 지금 서울에서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시위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지금 또 중단됐다가 다시 또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차기 정권을 상대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예산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 시위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경석 정장연 상임공동대표가 TV에서도 토론도 진행을 했었죠. 그 토론에서 나왔던 표현들 가운데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mbc에서 하기로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글로 갔는데. 3시간 가까이 생방송으로 토론이 진행됐는데 뭐 다음날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뭐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거기서 근데 볼모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시위를 두고 시민 출근을 볼모로 한 시위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박경석 대표가 당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면은 저희들한테 어마어마한 욕설이 온다. 심지어 죽인다는 말까지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저도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절반한테는 과격한 소리를 듣고 또 제 부모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듣는다고 답을 하는데요.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신만 욕설을 듣는 게 아니고 나도 심한 욕설을 듣고 있다 이렇게 받아친 게 된 거거든요. 이걸 등가성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같은 욕설에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게가 좀 다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욕설이 단순한 욕설에 그치느냐 아니면 혐오 표현으로까지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혐오 표현을 연구하는 홍성수 숙명렬대 교수는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하는지 여부가 혐오 표현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욕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차별을 받게 된다면 그게 혐오를 재생산하는 거고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장애인이 입장해서 그런 욕설을 듣는 게 이거는 혐오 표현이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구성원에게는 혐오 표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악플이 달린다고 해서 본인이 정치 활동하는데 위축이 되고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미 본인은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이 장애인이 듣는 욕설과 자신이 듣는 욕설이 뭐가 다르냐고 받아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감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실제로 이날 토론에서 박경석 대표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쓰는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와서 괴롭힌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같은 표현이라도 누군가에겐 단순한 악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위협이 될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할 대목이 있는 부분이군요. 물론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무풀보다는 악플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볼모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는데 이거 사실 혐오적인 표현인데 언론에서도 정말 생각 않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슨 파업 얘기만 나오면 시민을 볼모로 한부터예요. 많이 나오는데 잘 단어를 선택해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 키워드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